반갑습니다. 메가스터드에서 지구과학 강의로는 박선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두 번째 학력평가 지구과학2 해설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이것저것 많이 틀린 친구들이 있으면 복습만 좀 제대로 하면 이 정도 학력평가 시험 수준에서는 좋은 스코어를 갖다 얻을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정답 86% 문제입니다. 제일 첫 단어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구의 진화 과정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BC 단계에 대해서 오른 것,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오른 것은 자, 기억부터 볼게요. A에서 물은 대부분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마그마 바다가 형성됐습니다. 굉장히 뜨겁겠죠? 전체가 다 마그마로 뒤덮여 있어요. 그래서 지표의 온도가 100도씨보다 낮아지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거의 100도씨 이상이 돼서 가능성이 높아야 할 때 100도씨라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온도가 굉장히 높았을 거야. 저는 언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액체 상태에 물이 있으려면 여러분들 지각이 먼저 형성돼야 돼요. 그래야 바다가 형성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물은 대부분 액체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체 상태가 많았을 거예요. 액체 상태도 없진 않았겠지. 왜냐하면 구름이 만들어질 수는 있었을 테니까 물이, 바닷물이 없었을 테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니은 보시면 지구 중심부의 밀도는 A보다 B에서 크다. 자, 맨틀과 핵이 분리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층상 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층상 분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층이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맨틀과 핵이 분리가 돼서 무거운 물질은 중심부로 뭉쳐지고요. 가벼운 물질은 바깥쪽으로 떴다.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다. 디귿, 지구 표면에 온도는 B보다 C에서 높다. 이렇게 나왔는데 표면에 온도라고 했습니다. 표면에 온도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낮아져야죠. 왜? 지각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바다가 형성되려면 겉에가 식어야 돼요.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말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뭐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2번. 이번은 여러분들 근거리 주시곡선이 나왔습니다. 근거리 주시곡선은 교과서 이것저것 많이 소개가 되는데 이번에 좀 신기하게 연계교제에 이 문제가 소개가 안 돼가지고 선생님이 되게 고민을 빠지게 했었는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기출들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림 가는 진원에서 발생한 P파의 이동 경로와 관측소 A, B, C를 나는 B에서 관측한 P파의 지진 기록을 나타낸 것이다. 자, B에서 관측한 겁니다. P파의 지진 기록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X와 Y는 각각 직접파와 굴절파 중에 하나이고 A에는, 자,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해요. 여기 밑줄 쓰세요. A에는 X와 Y가 동시에 도착했다. 자, A에는 X와 Y, 직접파와 굴절파가 동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가 우리가 뭐라고 보면 되냐면 A가 교차거리구나. 교차거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이 되죠. 그래프 우리가 그려보시면 이런 식이 돼요. 여러분들 직접파, 굴절파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X축에 거리, Y축에 시간을 두면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교차거리는 직접파와 굴절파가 여러분들 동시에 도달하는 이 지점이 교차거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기반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A죠? 그쵸? A입니다. B는 이쪽에 있겠죠? B는 이쪽에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B에서 기록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먼저 도착한 것과 나중에 도착한 게 있겠죠? 그럼 먼저 도착한 게 누구겠어요? 당연히. 굴절파겠네요. 아, 이게 굴절파구나. 이게 직접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절파와 직접파가 이렇게 소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럼 기업부터 볼게요. X는 굴절파이다. 맞네요. 맞는 말이고, 니은 보세요. 진원거리가 A보다 가까운 지표면은 Y가 도달하지 않는다. 자, 진원거리가 A보다 가까운 지표면은 Y. 직접파인데 도달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죠, 그죠? 다 직접파가 도달하죠? 굴절파가 도달하지 않는 영역은 존재할 수 있어요. 음, 근데 직접파가 도달하지 않는다. 틀린 말이고요, 완전히. 디귿 보세요. X와 Y 도착시간 사이는 B보다 C에서 작다. 자, C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B가 여기 있으면. C는 더 뒤쪽에 있겠죠, 그죠? 그럼 시간 차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기업 1번이 되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